아내는 지금 춤추는 중 왜 카메라 돌아가니까 왜? 다 시작? 하하하하 맛있어 맛있어 바르셀로나 아 맛있어 여기가 노티카라만 점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여기로 가라고 알려줬거든 네 포트사에서 일단 좀 갔다와볼게요 응 갔다와보세요 아 참 어렵네 표정이 안 좋네요 일단 오늘이 금요일이잖아 네 월요일날 다시 와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지는 메일을 여기서 대포트사에 보냈다 근데 부품이 있는지 없는지 그쪽에서 답변을 안 줘서 나한테 메일을 못 줬다 월요일날 오전에 출근하면 자기가 전화로 물어봐서 답을 주겠다 일단 여기는 엄청 바빠 그래요? 어 공급과 수요가 다 많다 보니까 저분도 약간 정신없고 월요일까지 좀 기다려봅시다 네 그래서 오면서 이제 표정이 안 좋았군요 아 그리고 뭐 이렇게 지금 촬영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게 해요? 이제 카메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카메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오늘은 우울하니까 카메라를 꺼주시죠 우리 여하튼 다음 일정 또 소화해야죠 오늘 하고 또 할 일 있잖아요 여보 물적하지만 할 걸 해야지 자전거 될 제품도 보러 가고 당진 전동 칫솔도 투명은 다해서 사야되고 미디어 마켓 마켓? 마켓이 아니었어? 도시 맞아 기다려주지 않아 사람들이 너무 큰 도시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미디어 마크? 마크트 여기 유럽 전 지역이 엄청 많네 이거 전동 킥보드부터 보러 가죠 오케이 여긴 거 같아 여기 있다 괜찮을 거 같아 저거 보니까 한 60만 원 정도의 비싸 내가 인터넷 검색했을 때 130유로 정도 하는 게 있었거든 이거 한번 물어봐요 있는지 저건 없네 제일 싼 거 한 대 남았는데 코르도바에 있네 코르도바는 또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라나다 연계 되는 일이 없구만 되는 일이 없어 온라인은 사네 이걸로 결정? 결정 안에 전동 칫솔은 봄의 결정 문제는 전기 자전거 대체품 이게 지금 400유로란 말이야 내가 검색을 좀 해보고 가격이 합리적인 거면 어쩔 수 없이 사야지 뭐 일단 오늘은 패스 저것은 독일어다 우리가 아까 저거를 못 읽었던 게 당연해 하하하하 그냥 우린 미디어 마트라고 합시다 독일어로 메디아 마크 뭐 이렇게 하겠지 대형 슈퍼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가봅시다 그래요? 어쩜 인덕션도 사야 되잖아 네 오늘의 이 뭔가 불만족스러운 하루를 쇼핑으로 해소합시다 이번에는 알 캄포 슈퍼마켓에서 인덕션 사기 그 주행 중에 하나가 떨어졌잖아 사망 여행인지 생활인지 모르겠네요 하하하 즐겨 여기는 바르셀로나야 그냥 여기 동네 주민인 것 같은데 어 서있다 우리 주방에 이거 놓으면 꽉 찬다 우리 주방에 놓기엔 조금 큰데 그래도 사야죠 뭐 어? 얘는 안돼 응 2,000W야 2,000W 엄청난 건데 어 정비 진짜 많이 먹네 선물이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배고파 그냥 가 그냥 직진 좌우로 이렇게 가보시네 야 이거 얼마인지 모르겠지 30유로 괜찮은 거 같아 괜찮은게 이렇게 이렇게 어때요? 어? 우리 이제 여름 준비해 바닷가 갈 준비해 이거 하면서 파란 소라 응 괜찮아? 네 우리 창고가 넓어졌잖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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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면 나도 네 맞아요 하하하하 이거 아주 세트야 아주 세트 하하하하 창고가 넓어지니까 하하 이런 고민도 하네 이걸 살까 말까 하 자 일단은 하루 고민해보고 필요하면 내일 옵시다 갑시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늘은 여기 여기 여러모로 검토한 결과 여기 주차장에서 1박을 해도 된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의 집 짜잔 와 나 이거 너무 궁금해 당장 해봅시다 일단 사이즈 하하하 일단 사이즈 하하하 완벽해 와 딱 맞아 사이즈가 하하 완벽한데 자 개봉 신납니다 장비를 좀 많이 잡아먹어서 그렇긴 한데 하하튼 새 거를 개봉하는 거는 언제나 신나네요 정말 새거다 정말 새거다 정말 새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1200W를 쓰겠다는 얘기야 지금 최고 2000W 자 와 지금 에어컨 보다 더 전기를 많이 쓴다고 나오고 있어 2.1km를 쓴다고 나오고 있어 진짜? 내려봐봐 이거 누르는 그대로 나오네 뭐야 벌써 끓여? 우리가 기존에 쓰던 거는 최고 최고 성능이 600W를 쓰는 거야 음 이제 당신이 더 화력을 높일 수가 있어 하하하 아주 좋아요 하하하 하하하 이런 인덕션이면은 가팔 맛이 좀 납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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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를 여기다 구워서 먹읍시다 하하하 그럽시다 그 전에 네 띵뚜 데 베라노 식전주 한잔 먼저 하고 먹겠습니다 띵뚜 데 베라노 오 유리컵에 여기 와인 어딨지? 저쪽 저기 아 여기? 네 아 그 종이 팩 와인 오빠 응? 왜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와 여기 와인 정말 저렴한데 왜 곱지? 다 먹었습니다 우리가 그라다다에 있을 때 인상 좋으신 할아버지 식당에 갔을 때 이렇게 사과 먹는 걸 봤단 말이야 응 그게 띵뚜 데 베라노였어 응 하나는 이걸 좀 많이 하나는 이걸 좀 적당히 뭐 이렇게 해볼게요 네 기분이 좋아지는 아이템 어떡하지? 하하하 이게 최선이야 하하하하 집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죠 아내는 지금 보여주고 싶다 저 모퉁이에 지금 하하하하 어떻게든 낑겨서 촬영을 하고 있는 하하하 이 정도? 많은 거 아니야? 응 저거는 다 쪼끄매 봐요 됐어 오 색깔 비슷해 우후 오 우리가 만들어 먹으면 되겠다 응 어때요? 와인이 중요해 네 이것도 하하하 딱 이거 맛이야 와인이 중요하네 당연하지 근데 비슷해 건배 건배 띵뚜 느낌 하하하 하하하 맛있어요 맛있어 자 해봐 아 감옥 같은데 왜 이렇게 안간거야 하하하 하하하 자전거를 잃어버려 기분이 좋겄지 하하하 자전거를 잃어버려 흐려 하하하 여보 힘냅시다 힘내네요 하하하 여기는 바르셀로나 외곽 불안해서 어딜 못 가 지금 아니 여기도 파크4나잇에서는 다들 좋다고 여기서 대놓고 근처에 기차 따고 바르셀로나 시내 간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구글 맵에 이 주차장의 리뷰를 봤는데 차량 털렸다는 사람들이 두 명이나 있어가지고 아내 혼자 제과점에 가서 빵 사와가지고 감시하면서 먹고 있어 맛있네 근데 이거 좋은데? 구글 맵 리뷰를 괜히 봤나? 아니요 나무 밑에 벤치에 앉아서 상대방이 들어왔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트라벨 무트라벨? 무트라벨 아 굿트라벨 땡큐 삼평이 옆에 아란차하고 하이메 이분들이 타고 계시는 어마무시하게 큰 캠핑카 트렁크 안에서 오토바이가 막 나옵니다 자 그럼 그럼 저는 이메일을 쓰러 가겠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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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한테 설명을 좀 해줄게 바르셀로나에 처음 와서 우리가 갔던 캠핑카 수리 업체에서 메일을 받았어 부품이 없다 이번 주 내도 못 구한다 그 옆에 저거 있잖아 큰 거 캠핑카 저 주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저기다가 연락을 해줬어 근데 이제 다 메일을 보내래 그래서 한 두 군데에다 메일을 보냈는데 거기서도 없대 그래서 내가 가장 가까운 그냥 수리 업체 가보려고 지금 내가 판단 미스를 좀 한게 우리가 모로코에서 세비아 왔을 때 처음으로 갔던 조그마한 업체 거기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할 거면 자기네 주소로 해 하면서 명함을 줬었는데 아 그때 온라인으로 그냥 주문을 했으면 제일 좋았겠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세비아의 캠핑카 업체의 알바로 있는데 갔을 때 그렇게 친절하게 알아봐 주는데 거기서 일주일이 걸리더라도 그냥 대기하고 있다가 수리를 했으면 좋았겠다 세번째 판단 미스는 우리 그라나다에 있을 때 부품이 잘못 와서 두번째 주문해서 말라가에 다시 도착했다 가서 고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그라나다에서 떠날 때니까 아니야 바르셀로나 가서 고칠게 했는데 다시 백해서 말라가 가서 고쳤으면 더 좋았겠다 세번의 판단 미스를 했네 이번엔 어쩔 수 없어 여기 가서 마지막으로 부품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구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알바로한테 일로 보내달라 라고 하고 여기서 기다렸다 수리하고 가는 걸로 아 그러면 더 복잡해질 것 같아 빨리 가겠습니다 아 그럼 잘해야지 저희가 가까워서 왔는데 가 먹읍시다 옦고 갑시다 어? 옦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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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가볼게요 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피? 이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르셀로? 네. 그곳을 확인할 수 있다면 제가 직접 가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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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없을 때 금요일 날 받을 수 있대 금요일 날 받는다는 건 택배로 받는다는 거였지 퀸 이런 거 없나? 그게 아니면 내가 가서 가져오지 뭐 내 눈으로 보고 그게 낫죠? 일단 부품은 어딘지 알았어 이제 저기 살아가자 근데 여기서는 자기네가 파는 게 아니고 못 고쳐준대 딴 데 가서 고치라고 거기 알려주고 있어 제가 빨리 구입해 이걸 구입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이서의 가자 가자 제발 우리 처음 갔던 캠핑카 수리업체 바로 옆이네? 가겠습니다. 네. 여보 네. 부품 가게 말고 아까 그 친구가 알려준 수리해줄 수 있는 곳 먼저 왔어 여기서 내가 부품 가지고 오면 해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올게 네 급하다 마음이 급하다 구석은 없으시대 근데 사오면은 다 여기서 수리해 주시는데 오늘이요? 갑시다 우와 진짜? 혹시 모르니까 안전을 위해 나는 차에 있고 이런데 그냥 차를 두고 불이 다 나오기에는 좀 불안해 여긴데 뭐 어떻게 들어가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지요? 와 진짜 어렵네 벨을 눌렀더니 뭐라 하길래 너무 안 들린다고 했더니 사람이 내려와서 말을 했는데 서로 여기는 그냥 무조건 도매만 한다 개인이 와서 살 수가 없다 진짜? 여기에 가면 살 수 있다고 알려줘서 왔다 응 그랬더니 자기는 이해할 수 없다 저기 소매점이 있으니까 그걸로 가라 알려준 데가 보니까 우리가 처음 바르살로나 와서 갔던 그 업체야 내가 거의 구걸하다시피 얘기했어 근데도 안 된다고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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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자기는 도와줄 수가 없대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어쩔 수가 없지 뭐 자기는 괜찮은 거 어떤가요 뭐 일단은 そんな 아 네 정말? 네 부러진 거를 이렇게 DIY 해서 아마 해주신다고 하나봐 됐으면 좋겠다 근데 병기가 너무 드러워 safe route 오케이 오케이 on the best for you 오케이 gracias gracias 사오 감사합니다 저 분이 많이 도와주셨어 영어를 잘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저 분이 안 계시면 소통이 안 되는데 장비를 가져오셨어요 그냥 됐으면 좋겠다 아 오케이 I understand I understand 오케이 It need time to stick It need time to dry Yeah yeah I understand Okay I will come back tomorrow Tomorrow? Tomorrow at the morning at 9 오케이 9 Let's go No pay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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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y Ah yes 아무리 해외용이지만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하고 받고 하는 것들을 좀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그거에 겁먹어 가지고 처음에 그냥 세비아에서 치켰으면 될 걸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는 쉽잖아 응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박스 같은 거 있잖아 네 그런 데다가 넣어놓으면 가져가고 이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 응 응 내가 너무 신식 방식인 거 같아 가지고 겁먹어 가지고 아예 시도조차 안 했어 아 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근처 무료 캠핑장 나를 도와주려고 했던 스페인 커플의 캠핑카 여기가 집이라던데 그냥 여기서 사는 것 같아 계속 저녁 먹읍시다 오늘은 치킨 이걸 리드레에서 한 건가? 네 음 자 한잔해 울적할 땐 띵 띵 띵 띵 아니 이게 이름도 재밌어서 띵띄 네베라노 하면 즐거워져 응 맛있다 완전히 다른데 그때랑 그때 그 종이팩으로 만들어 먹었던 거랑 응 완전 타파스파인데 응 근데 여기 좋은 게 우리 세비아 갔을 때는 세비아 지역 맥주 맛있었고 맞아요 알함브라 갔을 때도 그랬고 바르셀로나는 모르겠어 여기서는 여행이라기보단 생활 빨리 고칠 거 고치고 살 거 사고 가는 걸로 그런 걸로 그런 컨셉 오늘은 삼평이 타파스파 짠 빨리 먹고 또 편집해야지 음악 좋은 거 배경음악으로 넣고 있으니까 스페인에서 폴란드 라니 이렇게 했어 음악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빨간색으로 폴란드 좋았어 근데 난 스페인 남부도 좋았어 dialog 어? 소울 소울 예스 오케이 뭐? 나 폴드를 붙여놓은 게 떨어졌어 그냥 여기서 주문하고 고치고 가야겠다 생각을 해보시겠다는 얘기 같은데 주문을 해야지 뭐 오늘도 띵뚜 데베라노 마시겠네 창문에 커튼이 안 내려가는 거 먼저 고치고 뭐야 이거 하나 뿌리니까 해결됐네 파는 김에 자재부레한 거 다 화장실 창문이 열어도 고정이 안 되는 거 마음을 비웠어 될 때까지 여기 있겠다 프라이데이 머니 프라이데이 머니 카세트의 카세트는 여기가 몇 퍼센트? 10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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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 여기 추천? 추천 추천 너무 친절하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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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을 반복 작업을 하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구나 몰랐네 이 부분은 유니크 유니크 결국 세 개가 망가졌고 하나는 완전히 뭉겨져 이거를 빼고 그냥 이쪽에는 출고 당일 상태 오빠 뭐래요? 내일 아침에 갈 수 있대 좀 더 알아봐야 되나봐 뭐 먹고 해도 상관없어 그 중간에 허브스페이스 빼버리면 되니까 근데 나는 혹시나 또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 내려앉으면서 타이어 밑에가 이렇게 넓어지잖아 그러면 타이어 두 개가 붙어있으면 다른 타이어에도 영향을 줘서 다른 타이어도 찢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벌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다른 타이어에 영향을 안 주는 장점이 있거든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은데 뭐 안 돼도 어쩔어 싹 고치고 떠나는 걸로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문제의 연속이구나 산후 해픽 세개의 해결 해결하는게 재밌지 오늘 여기까지 여기까지